한참에 찍어서 먹어봅시다 한참에 찍어서 먹어봅시다 어떻게 먹는거에요? 그냥 간장에 찍어서 먹어봅시다 간장도 참 특이하네 간장도 참 특이하네 간장에 따른거네 맛있으신가요? 좋아요? 여기 여기까지 손이랑 해가지고 여기 있잖아 손 들어갖고 따뜻해 초밥만 설명을 안했는데 저기 뭐라고 했네 이렇게 먹자? 좋네 식감있네 이거 미나리인가? 미나리 같은데 조장은 고개는 조장이지 그냥 이건 일반 초밥이구나 엄청 다르네 오래번 흥미로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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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쫄깃하다 네 그거는 일반 생선 같지가 않네 일반 생선 같다 네 달라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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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밥 좋네 팍 소네 어떤거예요 아 초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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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봐 맛있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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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Ну Nobody 사랑 보호 teamwork 되지 you